여기 꼭대기에서 또 촬영을 하는데 백운대 정상 바로 밑에 태극기가 폴럭폴럭 거리는데 지금 촬영이 안되네 여기는 대놈은 하나 같던거다 되나 안되나? 여기 백운대 바로 밑에 태극기가 폴럭 거리잖아 백운대 태극기가 폴럭 거리는게 더 태극기라고 여기 백운대 분명히 태극기가 폴럭 거리는 태극기 백운대 정상 한 6m 50cm 정도 아래되나 본데 그래도 구름이 좀 얇아졌네 옅어졌네 이렇게 구름이 껴는데 하여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집에 안가고 누워있는건데 좀 이따가 내려가야지 가야지 글쎄 다음번엔 언제쯤 올까 나도 보러갔네 또 오던지 아니면 관투던지 와도 되고 와도 되고 보러갔음 기약 없음 정안부 없음 지금 이 정상 주변에 사람이 있냐고 저거 떠드는 소리 들리잖아 얘기하는 소리 아니 주변에 사람이 꽤 있어 나오져 있는게 아냐 지금 사람 좀 있다고 하여간 주변에 사람들이 좀 이 시간에도 꽤 있고 하여간 나는 좀 이따가 집에 가야지 뭐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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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